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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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이후에 두 번째 하신 일이 있다면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보좌의 능력을 각인한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좌의 능력을 각인했다는 말이죠 우리의 성교 현장에 우리 성교 사람들이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 있다면 모든 성교 현장에 보금의 능력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이 보금의 능력이 각인된 초대교회는 로마를 살렸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힘있고 배웠던 유대인들이 마음껏 핍박하고 얼음을 두고 또 사연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열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이긴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 각인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비밀을 바로 40일 동안에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을 각인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후의 세 번째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을 치유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리고 4등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이 모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17절에 너희와 함께하는데 너희 속에 그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18절에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들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세상 살릴 자들로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가짜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넘어서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살게 됩니다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게 되고요 세상 살리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노예로 간 요셉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요 노예로 간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노예 현장들을 살리는 기조한 응답이 누려졌습니다 불신자 보디바리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심지어 그의 소유물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 앞에 자기들의 신하들 앞에 바로 왕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니까 애급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기한 축복을 누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던 엘리사의 스승에게 대한 요구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중한 축복이 길을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전체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제자들 자신들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다녀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사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현실 앞에서 영적 문제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바람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다라빵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불과 바람처럼 임했다 말씀했습니다. 불과 바람처럼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처 거기에서 나오는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오래된 상처들 습관들 체질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야 치유가 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치유하심이 일어났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실패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숨은 동기도 있고 괴상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참된 제자로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게 되었고요. 죽음의 위험을 당해도 상관이 없게 되었고요. 다 어떤 면에서 양보하고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의 길을 이들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에도 상관없습니다. 실패에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게 치유가 일어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면이 치유되어지면서 보금전환은 입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외국어를 잘하는 수준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서 전두하는 그 입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짓을 때에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맹세하고 부인했고요. 저주하고 맹세했다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종교 법정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스위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를 죽일 것인가 이 계획을 가지고 종교 법정에 세웠습니다. 여자 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부어넣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어들만한 다른 이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마가탈락방의 오순절에 성령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 속에서 그 담대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열다섯 개국에서 온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이전에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을 당하면 그 환경들을 놓고 불평하고 그 환경들이 바꾸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바꾸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바꾸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누군가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누군가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서 결국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는 만큼 하나님은 전대적인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15개 다민족의 문들을 여신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임하니까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리토를 설명했는데 15개 다민족 살리는 성교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을 붙잡은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성취를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41절에 삼촌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참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제자 삼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 문들은 하나님께서 다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이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42절에 47절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서 저절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포럼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포럼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42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띄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포럼에 대한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시스템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을 가정에서도 포럼하고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요. 또 교회에서 각 기관들 모이면 먼저 뭡니까? 말씀부터 포럼하고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그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팍 속에 있었는데 경제의 어른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울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경제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44절에 보세요. 44절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했어요.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나누어졌다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그 경제 속에서 실제로 경제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미션움이 되었고요. 모든 집이 교회였고요. 후대세원은 알루티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자의 집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지교회 시스템이 딱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모이는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47절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결국 로마와 세계를 살리는 제자의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초대교회 마가다 라빵 성도들 그들이 바로 세상 살리는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것을 가지고 다 라빵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걸음에 어떠한 문들을 준비해놓고 인도에 나가신가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것인가? 먼저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삶이 안된다 이미 그의 생각이 무너진 것입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생각이 어슴스러우면 어스름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는 일들을 당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병으로 오게 되죠. 어떤 일에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게 트라우머로 트라우머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힘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 중의 과학이오 초과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예수 그리도의 피아나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 영적인 과학이에요. 통과 예수 그리도의 이곳에 이곳에 사단을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단을 못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영적인 과학이 일어났는데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적인 과학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3단체는 내필임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필임 시대는 무엇입니까? 무단 귀신들 얘기하는 접신운동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를 찾으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찾으라 불가능은 없다 왜 불가능이 없습니까?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모든 내필임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불가능 없다는 겁니다. 미 속에 있는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교육도 문화도 모든 내필임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일어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병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의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디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보금만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악한 사단이 내필임 운동을 지금 우리 현장에 일으키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필임 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영적인 재앙 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멸망받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역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 되어질 때에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한다면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묶여 살 인생이 아니에요. 상처가 여러분 어렵게 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묶여 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의 언약을 주셨어. 로마서 8장이 1절 2절입니다. 그런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습니다. 혹여나 내가 뭔가 묶여있어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의 이름 안에 우리에게 승리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 했습니다. 누가 본 10장 19절에 뱀과 정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영측 싸움을 싸우면 허가 매익사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마태문 1장 21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부인 1장 21-23 특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아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 했습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 원약 붙잡는다면 실패도 증거 거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모르게 눈물 흘렸던 하나는 그 모든 것들도 증거 거리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이 말씀은 너희가 그 능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일어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증거 거리로 삼아서 증인으로 우리를 소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적속으로 제자삼도록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도하다가 중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뜨는 응답으로 되어지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의 은약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일에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눈을 뜰 거 아닙니까? 평안한 가운데 힘을 얻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먼저 답을 얻고요. 낮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일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 모든 사람 만남과 일들 속에 수용하고 초래합니다. 그럼 아침에 답으로 붙잡았던 것이 낮에 그것을 통해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5분 만이라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결국은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해답이 딱 붙잡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에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낮에 만남과 일들 통해서 그 답이 응답으로 나오게 되고 하루에 마지막 마무리라면서 남에게 전달할 해답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삼 집중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상하게 내주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돼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가지고 소통하는 기한 축복이 일어나요. 플랫폼 파스망 데 안테나 축복 어떤 문제 문제 당했는데 그것을 기도 해서 내가 답을 넣는다 이미 그건 진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갈등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위기를 당합니까 그 위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살릴 제자들이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3 집중과 3 세팅과 3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행들이 출애고 한 역사는 언약 붙잡고 하나 되었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미스바 운동은 모든 백성들 하나 된 역사에 있습니다. 마가다라빵의 사등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언약 붙잡고 그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했습니다. 그게 오늘 2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기중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칼로 베임을 당하였고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등의 12장입니다.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약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참된 기도 제목들을 회복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의 평생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마지막 시에 진짜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증과 산업과 자녀 손들위에 모든 지휘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